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원문대행계 판변TV의 박근혜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팔레온고 인사, 채권자 대입군과 제3 채무자의 항변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문은 2022다. 244-836 판결입니다. 추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조합탈퇴자이고 피곤은 시탄회사, 상고인인데 파기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들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가 탈퇴한 후에 7,780만원을 반환 받기로 합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소홀히 제기해서 무별론 판결을 승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의한 다음에 무별론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집행이 좀 수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피곤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계약을 체결했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금집행요청서, 자금장고범위 내에서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집행 또는 탈퇴 시 위약금 공장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요청받는 경우 추진위에 업무처리 요청을 하고 없으면 환불규준에 따라 장고범위에 반환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면 절차라는 게 있는 거죠. 청구를 받게 되면. 그런데 원고들은 추진위원회를 대의해서 피고를 상대로 자금집행요청권을 대의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은 피고가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절차나 요건 흠결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원고 전부 승소회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승소환격팔격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은 피고 신탁회사에 있는 거죠. 받으려고 보니까 계약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이 사람한테 돈을 지급 안 하는 지급 요청서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걸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원고들이 추진위원회를 대의해서 채권자를 권한을 대의해서 자금집행 요청을 하고 대의 행사를 주장을 하니까 원심은 판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요청해서 받아줘라 라고 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 피고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추진위원회가 청구한 걸로 봐야 되니까 추진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구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즉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 있어서 제3채무자, 피고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는 모든 항변 사유, 모든 항변 사유가 중요합니다. 모든 항변 사유로서 채권자 대의권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고 설립 이전 단계의 주춘인이와 주조합원들 사이에 있는 조합 가입 계약과 더불어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주택법령에 따라서 그 돈을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피고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서 추진위를 대의해서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을 뿐이지 대리사무 계약에 따른 절차나 요건 흥결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고는 추진위의 협조가 없는 한 피고에게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추진위가 신탁에서도 받게 되는 돈이 있으면 그 통장에 압류를 해서 그 통장에 관한 금액을 일정 금액 7,78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받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는 받아갈 수 있겠지만 일단 직접 피고 신탁연대에 청구하려면 적어도 피고 추진위의회가 어떤 같은 절차들의 요건을 다 구비를 해야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죠.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합의와 불별 판결이 있었고 피고들은 조합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해주지 않았지만 다른 다툼이 없다고 보아서 피고의 절차 험결 항변은 인정을 안 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3채무자인 피고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